오! 지금 보이는 이 버섯은 흰주름 버섯입니다. 자, 요즘 아주 드물게 보이는 이 버섯은 정말 예쁘게 생겼죠? 자세히 보세요. 이름에 걸맞지 않게 등층은 상당히 건조돼서 다른 색깔로 보이지만 이 밑에는 특유의 주름 버섯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. 자, 버섯 보호막을 걷어내고서 턱받이로 만든 다음에 밑에 주름살을 보세요. 아주 짙은 보라색으로 예쁘죠? 정말 보고보고 또 봐도 예쁩니다. 이 버섯은 항암에 도움을 준다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즘은 재배도 가능해서 재배도 하고 있다고 하는 식용버섯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